고양시 한류월드 안에 국내 최초로 대규모 K-POP 전용 공연장이 생기는데요. 경기도가 한류 열풍을 이끌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신희연 기자입니다. 경기도의 오랜 노력인 K-POP 공연장 유치가 결실을 맺었습니다. 고양시 한류월드에 국내 최대 규모의 K-POP 전용 공연장 유치를 확정했습니다. 김문수 지사는 브리핑을 갖고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한류를 컨셉으로 한 유일한 복합문화관광지 한류월드에 위치하는 K-POP 아레나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습니다. 인천공항과 서울도심으로 40분 내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 편리한 접근성. 또 MBC 일산드림센터와 올해 준공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지원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방송통신과 인프라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. K-POP 공연장과 함께 한류월드의 관광시설과 쇼핑센터, 호텔 등이 만나 경기도가 한류 열풍을 이끌 중심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. 아레나 공연장 건립이 한류월드가 국내 제1의 한류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G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.